안녕하세요 최현준 데몬스트레이터입니다. 5월 한 달간 웅진 플레이 도시에서 강습 회원을 모집합니다.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어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준의 스키 스킬 유튜브 채널을 보고 제스킹에 관심 있으신 분, 자신의 체형에 맞게 스키 자세를 교정하고 싶으신 분, 키가 커서 스키 자세가 잘 안나오시는 분, 기초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신 분, 쇼턴을 잘 타고 싶으신 분, 모구를 배워보고 싶으신 분, 지나간 겨울 아쉬움이 남으셨던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스키 강습 시간은 2시간 반으로 진행되며 2시간은 설상에서 진행되고 30분은 지상에서 자세 교정 및 이론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수업 진행 시에 무전기를 지급하여 스킹 즉시 피드백을 드리며 캠코더 촬영으로 내가 어떻게 타고 있는지, 어떤 점을 수정해야 하는지도 즉시 피드백 해드립니다. 웅진 플레이 도시는 학예 임시 휴장인 5월 31일까지 운영하며 매주 월요일은 휴장입니다. 남은 5월 한 달간 웅진 플레이 도시에서 스키 실력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